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형들 저는 네모나 1등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아까 1등 찍으려다가 말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3초 99 감사합니다. 세계 1등 마무리! 아이고 오고 오고 태칸다 잘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